그럼 여기서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이번 장맛비가 어느 지역에 또 얼마나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진 캐스터 전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의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경남 해안가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현재 레이더 영상도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서산, 전북 군산 등 서쪽 곳곳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보시면 충남과 전북에는 최대 400mm 이상이고요. 그 밖의 중부를 중심으로도 100에서 많게는 300mm 이상의 큰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으니까요.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